안녕하세요. 워너비맘 박지훈입니다. 어린이날 뭐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? 저 박지훈이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. 스펙타클 페인팅 어드벤처 매직 브러쉬 지금 만나보시죠. 드디어 찾았구만. 네가 이 매직 브러쉬로 해바라기 마을을 지켜내야 해. 순수한 마음이 북과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그걸로 그림을 그리면 뭐든 다 살아난다고.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. 말을 하잖아. 아이고, 들켰네. 여기는 자리가. 쉿, 조용히 해.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해. 세계의 전래동화 원장. 흑장군, 흑장군님. 그 꼬마 녀석이 매직 브러쉬를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. 이 쥐 방울만한 녀석. 매직 브러쉬를 찾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. 어린이날 단 하나의 스펙타클 페인팅 어드벤처. 나는 꼭 영웅이 되고 말 것 같아. 워너비 맘 박지훈이 추천하는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. 이 노인 절대 도망 못 가. 하소 시간이 없어. 이래야 서둘러. 우린 이제 함몰이야. 멈추라고! 매직 브러쉬 완성! 와, 저를 비교! 5월 4일 매직숨 연소 Awareness 된장 wr 잔 사랑 난 더 certificates 감사합니다.